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뭐 게임을 하든 아니면은 뭐 영어를 보든 팝콘이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뿅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 브롤 스타즈에 이 팝콘은 아주 깃덩 차게 튀겨주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러 갑시다 어느덧 이렇게 브롤 스타즈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보니까 뜬금없이 리코 스킨이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상점에 보시면은 신규 스킨 팝콘 리코가 떴습니다 보석이 150개네요 150개면은 야 이거 비싸네 어 정가는 한 만원가량 하는 스킨이네요 제가 이 팝콘 리코 바로 구입해가지고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실한 후구니까요 와우 팝콘 리코 빼빼빼빰 리코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말랩을 찍은 상태고 지금 스타파워만 없어요 벼락보자 리코랑 이것도 150이네 그 다음에 거의 뭐 영화관 알바색 느낌의 팝콘 리코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에 나 새로 나온 스킨 이 리코는 과연 팝콘을 얼마나 맛깔나게 튀길지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쇼다운 들어갑니다 더블 트러블 맵인데 이거는 어떤 맵이죠? 어 이거 사방에 약간 개화지네 벽이 많이 없어가지고 리코가 활약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솔로 쇼다운 아 렛츠 고 파밤빰빠바밤 오~~ 뭐야 이거 뭐 자 자 잠깐만요 덕덕덕덕 헛덕덕덕덕덕덕덕 아니 덕덕덕덕덕덕 에요 오 이게 맞아? 아 이게 닿네 덕 덕 덕 덕 덕 덕 일단 공격 한번 해볼게요 . 잠깐만 이거 이거 옥수수알 날리는거죠? 팝콘 느낌인데? 어, 야야야야야야 헐랠랠랠랠라 궁극기 발당! 오! 궁극기는 아예 그냥 팝콘 자체를 튀겨가지고 날려주네 자 코디디디디디디따 총알이 팝콘 기계에요 팝콘 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톡톡톡 일단 기본 공격은 옥수수알을 날렵니다 코디디디디디 어? 2백 괜찮은데 리코? 여기 가운데에서 활약하기가 좋겠네 얼떨떨떨 어우 아파요 긁어, 죽어,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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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 그 다음에 팝콘 발사 Sashaagi! 뭐야 갑자기 힘검없이 쇼다운이요? 어우 죽어라 Sawday 피가 아우 아까워 아 근데 이맵에서 리코 별로 안 좋을 줄 아는데 괜찮은데요? 근데 이거 스킨 느낌 되게 좋은데 자 다음은 듀오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듀오로 활약하기 굉장히 좋겠네 리코랑 궁합이 잘 맞겠어요 이거 무조건 가운데 빨리 뚫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파란 옥수수알 날려주고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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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야 이거 난전이다 개난전이다 공급기 게이지 채워주고요 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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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나이스 야 이번 맵 굉장히 스피드가 빠릅니다 어 야야야 잠깐만 이거 와이파이 왜이래 이게 그 박스가 가운데에 거의 다 몰려있어 가지고 태포가 상당히 빠르네요 이러면 싸우는 맛 나지 우리 팝콘 한번 제대로 튀겨볼까요 맛있는 팝콘이 왔다요 후두두두둑 맛있는 소다 맛 팝콘이다 인마 쇼라챠 뭐야 이제 쇼당이야? 어디갔지? 튀겨줄거에요 일단은 옥수수알 맛깔나게 손님 요번에 새로나온 소다 맛 팝콘이예요 소 이씨 이씨 자 일단은 기본적인 생김새는 영화관 알바관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옥수수알을 아주 맛있게 튀겨냅니다 그리고 이게 벽에 닿으면은 팝콘으로 변하네요 옥수수알이었다가 벽에 튕기면은 맛깔나는 팝콘으로 변환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생김 모양새를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아직 팝콘이 맛있게 들어있고 여기 연결된 총으로다가 몸 안에 있는 팝콘을 날리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궁극기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야 너 파워가 왜그러냐 좀? 파워 상태가 좀 그렇다? 자 궁극기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맛있는 소다마 팝콘이 왔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네 자자자자자 아, 여기서 근데 불 별로 안 좋은데? 무조건 원거리가 짜세요 받아라 소다마 톡톡톡톡 소다마 톡톡톡톡 튀겨주고요 맛있게 튀겨주고요 똥똥똥똥똥똥 똥똥똥똥똥똥똥똥 아얽왜왜 어어어어어어 엄마 으응! 팝콘 발사!!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하하핳... 얘.. 이 맛이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팝콘... 발사! 쫙쫙쫙쫙쫙! 와우! 그냥 시원하게 고대로 뺩 따고까지! 찰싹 찰싹! 하하핳핳ㅎ 이게 팝콘의 맛이다 임마. 아 이거 뭔가 제가 이거 팝콘으로 죽으면은 겁나 기분 나쁠 거 같아요. 아니 뭐 생긴건 옥수수랑 팝콘 팍팍팍팍팍 튀기면서 텐인데 마지막은 진짜 억 소리 나오게 아픕니다 그래서 한 두배는 짜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하이스맵에서도 한번 플레이해봤고 요번에는 브롤볼 한번 플레이해볼까요? 여기서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 브롤볼 같은 경우에도 근접 캐릭터들이 짜세긴 하거든요 오 저 상대편에도 리코 있네 아 저런 짜바리하고는 다릅니다 나 팝콘이라고 팝콘 팝콘디 난 왜 공 집었었냐? 에잇 팝콘 오 튕겨서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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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야 공 어디갔냐 근데 다 이제 너무 Stelle 하자하 준비하시고 오 오 오우 오오오오 패스팅팅 으읍 박고패 Xin 으 güç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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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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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쏴 쪼라고 임마 아 으으!!! 생각외로 헉게 팽팽하냐 애들 잡은건 좋은데 아 이게 옆에 좀 서포트 해주는 애가 필요하긴 해 어딜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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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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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포트 해줘 갑니다 마무리 지어줘 빨리 아니 뭐해 준비하시고 슛 아 그렇지 꼬리 뽕뽕뽕뽕 뽕뽕뽕뽕 휴지 선수 아주 완벽한 캐릭스 아 난전이야 난전 그렇지 깔끔하게 승리 야 이거 오늘 팝콘 리콜 하니까 게임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 잘 됐는데요 너무 하하하하하 야 이 팝콘 리콜 하다가 상대편 리콜 뚝배기 바로 깨버렸어요 보이시죠 지금 아 이게 스킨의 맛인가? 어 하하하 자 오늘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된 팝콘 리콜 한번 스킨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퀄리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색깔 같은 것도 다 바뀌고 그 벽 튀길 때 그 옥수수가 벽에 딱 부딪히자마자 팝콘으로 핑 하고 맛있게 튀겨지는 모습이 아주 일품입니다 하하하 일단 스킨 가격이 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퀄리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비지 마시구요 저는 그러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브롤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